ASMR 안녕하세요! 검유나 김민기 김민기, 검유나의 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냥냥냥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할아버지같이 말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말해? 구독자가 빠지면 우리 다 죽어! 오빠 닮았다! 할아버지 닮았다! 나랑 깜부할래? 우와! 그래서 오늘 먹어볼 이것은 뭐죠? 오늘은 크림떡볶이야! 엽떡에서 나온 신상 크림떡볶이 트러플 오일을 주네 고급지네! 한번 열어볼까요 우선? 와하! 우와! 이거는 함께 어울려서 먹는 노돌뼈 주먹밥 트러플 오일을 우리가 한번 먹어볼게! 예예 ASMR MR 여기다가 본모자 당면이랑 소시지를 추가한 상황이야 어때? 음! 맛있어! 맛있어? 약간 매운 까르보나라는 느낌 약간 매운 까르보나라는 느낌 매운 까르보나라의 그 트러플 향이 확 나는 근데 향이 엄청 세지도 않는데? 엄청 매운 건 아니고 칼칼하게 매워 뭐 더는 일이고 맛있어! 우와! 그냥 엽떡은 이 넙적당면이 난 더 잘 어울렸거든? 크림 트러플 이 엽떡은 본모자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탈이곰탕에다가 청양고추 때려 넣은 맛 같은 뭐 이런 맛 이게 칼칼해서 느끼하지가 않네 음! 맞아! 맛있다! 떡볶이 맛있다! 앨범으로 나올 뻔했다가 없어진 노래 아니야? 나올 뻔이 아니고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내주지 않았던 노래 번도 아니지! 난 이건 크림 소스에 들어있는 브로콜리도 맛있더라 엽적당면이 떡볶이 세계를 침공하더니 응 어느 순간에 다리를 잡았어 메인처럼 약간 맛있는 거 있어 국물을 이렇게 퍼먹는 맛이 있는데 그치? 국물이 조금 적네 아 매워 땀나는 거에요 너무 맛있어 그 정도야? 응 이렇게 살짝 안 매웠으면 응 좀 느끼할 뻔했어 음 음! 생각해보니까 오뎅이 안 들어있네 어?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즈나 뭐 이런 거 있어서 짜서 그런 것도 있겠다 어묵 맛을 뺀 그 베이스가 사장님의 뭐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오볼뼈 주먹밥 괜찮습니다 음 맛있어? 응 음 음 괜찮네 그니까 이거 더 맛있게 먹으려면 응 수고사시 추가 베이컨 추가를 꼭 해야 될 거 같아 응 이거 소스가 맛있잖아 응 그래갖고 스파게티면은 이렇게 해서 응 같이 집에서 먹을 때 해서 먹는 것도 좋은 팁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음 음 안녕하세요 면 감별사 김민기입니다 음 음 안녕하세요 면 감별사 김민기입니다 크림 파스타 음 크림 파스타 이렇게 해야 네가 죽어 우와 면 죽었다 완전 트러플 오일남이네 이거 다음날 콧물도 나게 콧물도 다시 난 날에 죽여버려 하아 이렇게 해서 이러다 내 코가 죽어 나 무서워 이게 술먹은 다음날 응 해장할 거 같애 해장되는 느낌 있지마 응 우리 꽁냥이들 엽기 떡볶이에서 나온 트러플 크림 떡볶이 크림을 좋아한다 하면은 꼭 먹어보길 추천 개인적으로 나랑 입맛 취향이 같다면 근데 매운 거 못 먹는 맵찔이들은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어 맵네 매워요 우리 꽁냥이들 이게 막 느끼하지 않고 뒷맛이 칼칼해서 크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시켜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저는 뭐 별 5개 중에 5개 나도 빨간 고춧가루 매운맛이 아니고 청양고추 매운맛을 좋아하는 꽁냥이들을 다 모여라 모여라 지금까지 홍준하 김맹기 김민기 홍준하의 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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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하려면 우리 다 죽어 姐의 계획은 mach cage owers 인 그렇죠 falei 아니 밥 부위 심ast papier